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톱스타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연예인 봉사단체인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은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50여 명에게 장학금과 선물을 전달하며 특별한 저녁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소유진, 유진, 서지혜 등 젊은 여자 스타들은 원더걸스의 노래 노바디에 맞춰 율동을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소유진이 가장 춤에 자신이 없다며 실토했는데요. 박치라고 남들 다 아는데 왜 나만 못하냐며 웃음 주려고 했던 거고요. 이딴 잘할 거예요. 원래는 진짜 원더걸스처럼 5인조였다고 하는데요. 마덤니 김원희가 빠지면서 4명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 때문에 좀 버거우셨네요. 뿐만 아니라 탤런트 옥소리와 법정 공방 중인 박철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짧게나마 지금의 심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잘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작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새로운 작품 또 시작을 갖다 해야 되고 또 글쎄요. 저는 저의 길을 열심히 가는 길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겨울에 추운 날씨도 녹일 만큼 따뜻했던 따사모스타들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